종잣돈 500만원으로 50억을 만든 재테크 고수 브라운스톤 우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내가 오랜 세월을 허비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깨달은 것은 자신만의 투자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가들이 투자법을 공부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람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대가의 투자법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맞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워런 버핏의 투자법은 그에게 딱 맞는 투자법인 것이다. 그 방법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 인내심, 둘째 독립심, 셋째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자의 감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운스톤 우성님이 지은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입니다. 우성님은 부의 인문학, 부의 본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재테크의 고수입니다. 500만원으로 시작하여 50억원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대폭락할 때 불과 1년 6개월 만에 수익률 530%를 거두어서 평범한 개인이라면 평생에 걸쳐도 모으지 못할 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개인 투자자, 특히 국내 주식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 주식시장을 이기는 법 2. 성공적인 주식 투자자가 되기 위한 3가지 방법 3. 주식 투자하면 폭망하는 사람 4. 주식 매수하기 좋은 때 TOP7 5. 주식 매도해야 할 때 TOP6 6. 주식 투자에 부적합한 사람도 주식으로 성공하는 법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식시장을 이기는 법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쉽게 접근하려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공식을 찾는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 공식은 무엇일까? 수학 공식 같은 간편한 투자 공식이 있기는 한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로 투자 공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나 유튜브에 매달린다. 사실 나는 그런 접근 방법에 회의적이다. 투자 공식이나 단순 기법은 알려지는 순간 남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식이나 기법은 공개되는 순간 그 마법은 사라져버린다. 공개된 후에도 계속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투자법이어야 할까? 그것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진입장벽에 있는 투자법이라야 계속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뛰어난 것들은 희귀한 만큼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다. 그것은 주식투자 성공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종목인데 이익 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사람들은 주식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종목 발굴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다. 한 지인이 A와 B에게 같은 종목을 말해주었는데 A는 그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번 반면 B는 돈을 잃었다고 한다. 어떻게 된 걸까? A는 지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주식을 샀지만 B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고 있어서 사지 않고 있다가 한참 많이 오른 천장 부근에서 사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종목인데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본다. 주가가 직선으로 우상향하며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는 오히려 산 가격보다 하락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주가가 비정형적으로 출렁거리면서 상승하기에 같은 종목이라도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해서 포모에 휩싸여가지고 높은 가격에 사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사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 조금 올랐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B와 같이 손해를 봤다고 팔고 나가면 또 그 종목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5년 10년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어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를 해야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득하게 종목에 대해 이해하기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2020년 3월 이후로 주식이 많이 올랐다. 이 책은 참고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집필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스닥은 바닥에서 거의 100% 올랐다. 다들 이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때문에 주식 시장이 폭락한 후에 주가는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승장에서도 저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8천만 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누구나 수익을 내는 장세에서도 전 절반 가까운 투자 금액을 날렸습니다. 가만히 두었다면 수익을 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해서 손절 손절 손절을 했고 또 상한가 따라하기 하다가 손절했습니다.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하듯 투자를 하니 몇 주만에 투자 원금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갔습니다. 주식 투자 정말 쉽지 않네요. 이번에는 수개월 투자하는 스윙 투자로 작전을 변경하려 합니다. 투자 고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투자하여 2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해주세요. 주식을 해보니 공부를 좀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제는 추천 종목에 대해 연구해보고 투자하려 합니다. 수익이 나면 소고기 사겠습니다. 이게 정말 남내기 같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추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도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장세가 좋은 시기에도 단타로 손해를 보았다. 본인 스스로도 진득하게 투자하지 못한 게 패착이었음을 수업료를 내고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서 투자해보기로 작전을 변경하겠다고 한다. 또 주식 종목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확신이 들지 않아 쉽게 흔들렸던 것을 깨닫고 주식 종목에 대해서도 공부하기로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 변화라고 본다. 탐욕과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주식 시장에서 3개월, 6개월도 그리 긴 투자 기간이 아니다. 3개월, 6개월이란 기간은 주식의 높은 변동성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에 현혹된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탐욕과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다, 자주 사고 또 금방 팔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목 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을 발굴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주식 투자에서는 사람의 심리가 제일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 슈퍼게임은 이렇게 말한다. 종목 발굴은 다들 잘한다. 제일 어려운 것이 공포심과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실 심리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종목 발굴을 하지 않아도 매년 한두 번 있는 폭락장 때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20에서 30%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다. 나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투자법만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본능을 극복하라고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시간이나 경기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투자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는 본능에 사로잡히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본능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싶다면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라. 공포를 사고 탐욕을 버려라. 두 번째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자가 되려면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스스로 성공할 만한 개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인내심 더하기 독립심 더하기 촉 1.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주식은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기다리는 걸 잘하면 된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가가 크게 폭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으로 아무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거래량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을 때 주어 담아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는 것. 이것 하나만 잘해도 주식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식을 사버린다. 그러니 주가가 급락하여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는 오히려 살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주식시장이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돈이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곳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내 딸은 주식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다. 그런 딸에게 내가 권하는 투자 방법은 평소엔 예금으로 하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와 시장이 피로 흥건할 때 주식을 사서 다시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면 팔고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의 딸은 우량주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1년이 조금 지나서 약 50%의 수익을 거두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인내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양떼보다는 외로운 늑대가 돈 벌기 쉽다. 스스로 투자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투자자가 돈 버는 데 유리하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놀란 사실이 있다.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대신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한다는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외로운 늑대처럼 독립적으로 투자 종목을 골라 투자했다는 것이다. 나는 남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종목은 오히려 피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투자대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해서 투자 종목을 골라야 된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주식은 상투일 경우가 많고 수익을 내더라도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과학자보다는 예술가가 돈 벌기 쉽다.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유리하다.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로 투자해야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확실한 정보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내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주가가 천장을 치고 꼬꾸라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투자하기를 좋아하는 과학적 사고의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좌절하기 쉽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을 잘 생각해보라. 이 내용은 저번 시간에 리뷰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한 정보라도 옳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건 감이나 촉이다.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묘한 시장 심리를 읽고 거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촉이나 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과 촉은 무엇을 말하는가? 헝거리의 유대인 출신으로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손끝의 미세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내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수많은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자신만의 빅다이타에서 나오는 판단이 바로 감이고 촉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 이 세 번째 내용은 피터 린츠가 강조하는 내용과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강조하는 내용이 같이 나와서 되게 신기했고요. 피터 린츠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두 것만 자신의 것으로 확실히 소화를 하면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안 보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책 또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낮은 금리와 많은 유동성으로 투자가 주식으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도 현실이다. 본인을 위해서다. 먼저 첫째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은 돈을 벌기도 전에 심장이 오그라들어 질에 병이 날 수도 있다. 투자도 잘 먹고 잘 살며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일이니 그런 사람은 주식보다는 다른 투자를 찾아보는 게 좋다. 심약한 사람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털리게 되어 있다. 겁먹은 돈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월스트리트의 격언은 빈말이 아니다. 즉 주식 투자를 장기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주식이 자신에게 절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투자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는 한 주식 투자 안 맞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말만 듣고 주식 투자하려는 사람도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투자 판단의 근거는 타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 3. 남탄만 하는 사람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한 번은 동창회에 갔더니 친구 A가 친구 B가 추천한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다며 제3자인 나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떠벌리며 친구 B를 깎아 내리는 것을 보았다. 자기가 결정에 사놓고 결과가 나쁘다고 친구를 비난하다니 누워 침뱉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즉 투자는 남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판단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와 투자지표를 모르는 사람에겐 주식투자를 권하고 싶지 않다. 보통 주식을 잘하려면 투자에 사용되는 기본 영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가가 싸면 어느 경우든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같은 크기 피자 한 판을 8조각이 아닌 16조각으로 나눠서 낮은 단가에 팔면 피자가 싸다고 좋아할 것이고 32조각으로 나눠주면 더욱더 좋아할 사람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부른다. PER, PBR, ROE, EPS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호구가 되기 쉽다. 언제나 무지하고 탐욕스러우면 파산하기 쉽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주식정보로 기업가치를 분석하는 법에서요. 초보자들도 아주 이해하기 쉽게 PER, ROE, PBR 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앞쪽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살펴보았다. 어떤가?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고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한 것인지 세계 헤비급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경고를 남겼다. 얻어맞기 전까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유행으로 한두 번은 이익을 내겠지만 계속하면 결국 다 털리게 되어 있다. 정말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자신이 운으로 한 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게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을 하고 더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앞에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에 속한다면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든지 투자를 안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눈 딱 감고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여섯 번째, 누구나 주식으로 성공하는 법을 설명할 건데요. 이것에 앞서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고 오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 베스트 세븐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명 정도만 구독을 해주시면 17만명이 눈앞에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의 좌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서 주식을 팔 때 매입하고 남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들일 때 파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해준다. 주식은 언제 사면 좋을까? 적기는 다음 일곱 가지다. 1.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다 팔 때 주식 매수의 가장 적기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다 팔 때다. 2020년 3월이었다. 그때 나는 주식을 사라는 글을 올렸지만 내 글을 읽고 매수에 동참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포 때 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렵다. 본능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기는 인간은 많지 않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된다. 배짱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책보다는 단 한 번의 실천이 행동을 변화시켜준다. 즉 시장이 폭락할 때 단 한 번 사서 이익을 내는 경험을 하면 그 폭락이 두렵지가 않고 이때는 기회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손이 잘 나가게 됩니다. 2. 정부가 돈을 풀 때 주가는 돈 플러스 심리. 이것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절대 공식을 기억하라. 실적이 나빠도 경기가 안 좋아도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주식을 사야 한다.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대중은 뭐라 했는가.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곧 주가가 급락할 거야. 투기야. 버블이야. 겁이 나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는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 주식이 형편없어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주식은 언제 많이 살까. 돈이 들어오면 주식 수요는 늘게 된다. 그러니 정부가 금융을 완화해 금리를 낮추면 주식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 실적이 좋으면 그때 주식을 사겠다고 그때는 오히려 팔 시점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상반기 내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글을 올렸던 것이다. 주식 시장은 돈을 풀면 시차를 두고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주가가 오른다. 즉 통화량이 증가할 때는 주가가 대부분 오른다고 합니다. 3. 해당 기업의 약재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첫 번째와 다른 상황이다. 첫 번째는 주식 시장 전체가 붕괴돼서 모든 종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특정 기업의 약재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하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악재의 성격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오래 갈 기업으로서 이번 악재가 기업의 본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주식 시장에는 겁쟁이들이 많다.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그래서 본능을 거슬러서 매수할 수 있는 소수의 투자자가 돈을 버는 것이다. 4.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게 돈을 번 것이다. 남들도 다 아는 정보라면 그걸로 돈 벌기는 어렵다. 내부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가? 그러면 돈 벌 수 있다. 기업의 오너들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번다. 일반인은 남들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뉴스라도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오렌 버핏은 독서기계로 알려져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을 잊고 뉴스를 해석하는 안목이 생긴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저절로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5.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을 내지 못할 때다. 돈만 들어가고 또 생산량을 늘려도 그것이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대규모 양산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도 또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해도 불량품이 많이 나와 수율이 좋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이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때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게 좋다. 생산의 성공에 매출이 늘어서 이익이 커지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 그때 주식을 팔면 된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필리피셔는 특히 그 시기에 매수하는 걸 좋아했다.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를 보면 이 내용이 정말 자세히 나옵니다. 성장주가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감소해서 EPS가 낮아져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야말로 최적의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6. 산업사이클 흐름을 탈 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고속도로를 까는 것이 중추적인 역할인데 5G 통신이 바로 그것이다. 5G 통신혁명은 메가트렌드다. 이 메가트렌드의 초입에 올라타는 게 좋다. 난 5G 통신장비주를 초기에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PER, PBR, ROE 같은 수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향후 성장성과 산업사이클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실적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팔고 나와야 할 시점이다. 즉 PER, PBR, ROE 같은 수치는 과거의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결정짓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5G 통신 나왔다고 지금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벌써 초기에 매수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나온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까를 자신이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7. 기술적 분석으로 상승 종목을 포착했을 때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기술적으로 상승 종목을 찾아내는 저마다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가가 바닷건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강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포착해 매입한다. 그 회사에 관련된 정보와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서 따라 매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니콜라스 다비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종목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그걸 잡아내는 데는 막노동식 노력과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삼성증권의 HTS를 가지고 설명해보자. 매일 상승률 100위 내에 종목을 검색한다. 그런 다음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순으로 배열한다. 그 중에서 오를 종목을 골라낸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게 막노동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오를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저도 한때 니콜라스 다비스의 책을 여러 번 읽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따라하기 정말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버는 분이 있겠죠. 다섯 번째는 주식을 매도해야 할 때 베스트 6입니다. 왜 주식을 파는 게 더 어려울까? 주식을 살 때는 적정 주가보다 싸다고 판단되면 사서 기다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고점에서 팔아야 하는데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점은 지나야 그때가 고점이란 게 확인된다. 주식 매도는 예술이다. 고수들에게도 매도는 항상 어렵다. 주식을 사는 건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첫 번째는 처음 생각한 적정 주가 수준이면 분할 매도하는데요. 처음 생각했던 적정 주가 수준의 3분의 1 정도를 먼저 판다. 그러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보유분을 언제 더 팔지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일본에서 투자의 신이라 불렸던 고레가와 긴조의 매도 방식이다. 나도 시도해봤는데 괜찮은 방법이다. 특히 알송달송 판단하기 어려울 때 3분의 1을 팔고 나면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2.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대 음봉 발생하면 매도한다.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 매도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의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할 때 나타나는 차트 모습이다. 즉 이런 식으로 봉차트가 음봉이 나면서 평상시 봉차트의 길이의 3배에서 4배 이상 긴 음봉이 뜨면 매도한다고 합니다. 이거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법이고요. 3. 세 번째 정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매도한다. 주가가 세 번째 정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매도한다. 이 방법도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주가가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세 번째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그 가격대에 매물이 쌓이면 저항이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심리에 기반한 매도 기법이고요. 네 번째 기대하던 뉴스가 나오면 매도한다. 어떤 호재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에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게임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막상 게임이 출시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살 때 기대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주식을 매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테마주는 대장주가 꺾이면 매도한다. 테마주는 대장주가 꺾이면 여타 테마주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장주가 아닌 쫄병 테마주를 가지고 있다면 대장주가 꺾일 때 같이 매도하는 편이 안전하다. 여섯 번째는 전체장에 대한 판단이 서면 매도한다. 개별 주식을 팔기 전에 전체장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세 상승 국면인지 박스 행보 국면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 국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매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적정 주가를 넘었다고 해도 섣불리 팔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가 천천히 매도하는 게 좋다. 박스 국면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짧게 끊어서 매도하는 게 좋다. 대세 하락 국면에서는 반등을 이용하여 매도하는 게 좋다. 여기서 나온 매도 방식은 약간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것 같고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성님은 초장기 투자는 아니고 적절하게 시세를 타고 팔고 나오는 그런 투자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대가들이 보통 하는 매도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매수했을 때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판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변해서 즉 산업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 기업의 장기적인 점막이 어두워져 버렸을 때 그때 매도하고요. 세 번째는 더 좋은 종목이 나와서 그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자신이 가진 종목 중에서 제일 나쁜 종목을 팔고 그 좋은 종목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마다 매도 매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방법이 돈을 벌어주면 그게 자신에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누구나 주식으로 성공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주식 투자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주식 투자자로 부적합한 사람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또 숙률이 좋은 주식 투자법이 있다. 바로 인덱스 펀드다. 인덱스 펀드란 종합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대다수 펀드 매니저를 능가한다. 그러니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주식에는 무지해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약 70%의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직접 투자해서 돈을 다 날리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코스피 200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시고 S&P 500지수도 이야기하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워렌 버핏은 가족들에게 자신 사후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전체 통계를 보면 인덱스 펀드가 약 70% 이상의 펀드 매니저를 이겼다. 이때 한 개의 S&P 500 인덱스 펀드였기 때문에 이 말이 적용되려면 S&P 500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진짜 이유 주식 투자자의 90%는 돈을 벌지 못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10%가 채 안된다. 10명 중에 9명은 손실로 끝난다. 내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주식을 잘하는 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보잘것 없고 하찮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개별 종목 투자를 했는데 지수 수익을 쫓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의 일정 금액은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운전을 잘한다. 대부분의 창업자들도 말한다. 대다수 창업자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게 현실이지만 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불량품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할 만하고 돈 될 만한 사업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창업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의 야성적 충동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확률에 기반해서 행동하기보다 그냥 느낌이나 기분, 충동에 따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기 쉽다. 그래서 많은 실패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투자가 시작돼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 매수 매도 결정을 할 때 가만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매수나 매도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일지 적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야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이 지루한 행보를 보이면서 많은 전업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났다. 종일 주식 투자를 하는 전업투자자도 퇴출되는 게 주식시장이다. 어떤 슈퍼개미는 하루에 5시간 잔다고 한다. 주식을 공부하느라 고3 수험생처럼 사는 것이다. 누구나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 일주일 또는 한 달이면 모두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소망일 뿐이다. 다시, 기승전 인덱스 펀드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려면 코스피 200 ETF를 매수하면 되고요. 미국 시장은 S&P500이나 나스닥 100 추종 ETF를 사면 됩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크고 총 보수율이 낮은 ETF를 사면 되고요. 그리고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장기로 붙여두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적립식으로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이 좋을까? 이건 개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월 적금식으로 매수해도 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목돈으로 한 번에 매수하는 것도 좋다. 나는 폭락했을 때 목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외 상장 ETF에 투자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S&P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에 절세 계좌를 통해서 장기 부달 매수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인덱스 펀드의 경우 최소 10년은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10년이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낮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직접 투자를 한 90%의 주식 투자자들이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얻었을 테니 말이다. 10년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통계적으로 상위 10%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얻는다. 인덱스 펀드에 즉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단기간에 수익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10년은 해야 장기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내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뒤에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본능을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도 또 나와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성님이 지은 초보자를 위한 투자 정석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다른 내용도 주식 투자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